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미국 우주군은 지난 2019년 창설됐으며 이번에 출범한 인도태평양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준에 이르자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의 우주군 부대를 창설합니다. 27일 정부의 고의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주한미군에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주한미 우주군은 연말까지 편제를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 해군, 주한미 공군처럼 주한미 우주군이 연말에 생긴다는 뜻입니다. 주한미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들어서면 지난 20일 신설된 인도태평양 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가 창설되는 것입니다. 미 우주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해안, 경비대에 이어 창설시킨 여섯 번째 새로운 군대인데요. 2019년 12월 20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우주군 창설이 담긴 2020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조해오던 우주군 창설부대를 겨우 울국 탄생시킨 이유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우주개발 경쟁에서 미국의 우위를 유지하고 우주 영역에서 발생할지 모를 안보 위협 차단을 위해서입니다. 즉 미국 본토를 향하는 우주 공간 내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기 위해 우주군이 창설된 셈입니다. 이 같은 목적에 맞춰 미 우주군의 주요 임무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경보, 적성국 정찰 감시, 우주전, 사이버, 전자전 등입니다. 이번에 미국이 우주군 조직을 주한미국에 신설하려는 것은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북한의 화성 계열 ICBM 기술 발전에 그만큼 우려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단행한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성공을 자축하며 자신들이 행성 최강 ICBM을 보유했다고 선전했는데요. 화성 17형은 현존하는 ICBM 가운데 가장 크고 길어서 괴물 ICBM으로 불립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22에서 24미터로 추정되며 최대 사거리도 화성 15형보다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다탄두 탑재형으로 개발돼 핵탄두 두세 개를 실을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문제는 미국 전역을 사정권에 둔 화성 17형의 탄두가 상공에서 분리되면 미국 주요 도시들을 동시 타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북한 ICBM이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됨에 따라 주한미군도 외기권으로 날아가는 비행체를 탐지, 감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주한미군 우주군은 인도태평양사령부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와 합동지휘 통제체계로 연결되어 북한의 ICBM 등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인도태평양 우주군 구성군 사령부 인원이 20여 명인 것을 고려하면 주한미 우주군 규모는 그 이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은 주한미군 외에 중동지역을 담당하는 중부사령부에도 우주군 부대를 창설할 계획인데요. 창설될 경우 미국의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핵미사일 정찰 감시로 이들에 대한 견제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